이 세상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한 그들의 질병이 모두 치유될 때까지 제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약이 되게 하소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굶주림과 갈증이 사라지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할 때에는 제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제가 무진장한 보물이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항상 그들 곁에 있게 하소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제가 보호자가 되고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안내자가 되고 물을 건너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배가 되고 뗏목이 되고 다리가 되게 하소서 육지를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섬이 되고 빛을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등불이 되며 쉼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쉼터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가 도움이가 되게 하소서 제가 여의주가 풍요의 보배 창고가 되고 최고의 약초가 되며 강력한 진원이 되고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되며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이 되게 하소서 과거의 모든 성인들께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셨듯이 저도 모든 생명들을 위해 그와 같이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한 그들의 질병이 모두 치유될 때까지 제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약이 되게 하소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굶주림과 갈증이 사라지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할 때에는 제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제가 무진장한 보물이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항상 그들 곁에 있게 하소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제가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제가 보호자가 되고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안내자가 되고 물을 건너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뗏목이 되고 다리가 되게 하소서 육지를 찾는 이들을 위해 육지를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섬이 되고 빛을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등불이 되며 쉼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쉼터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가 도움이가 되게 하소서 제가 여의주가 되고 풍요의 보배 창고가 되고 최고의 약초가 되며 강력한 진원이 되고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되며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이 되게 하소서 과거의 모든 성인들께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셨듯이 저도 모든 생명들을 위해 그와 같이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한 그들의 질병이 모두 치유될 때까지 제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약이 되게 하소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굶주림과 갈증이 사라지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할 때에는 제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제가 무진장한 보물이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항상 그들 곁에 있게 하소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제가 보호자가 되고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안내자가 되고 안내자가 되고 물을 건너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배가 되고 땜목이 되고 다리가 되게 하소서 육지를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섬이 되고 빛을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등불이 되며 쉼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쉼터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가 도움이가 되게 하소서 제가 여의주가 되고 풍요의 보배 창고가 되고 최고의 약초가 되며 강력한 진원이 되고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되며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이 되게 하소서 과거의 모든 성인들께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셨듯이 저도 모든 생명들을 위해 그와 같이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한 그들의 질병이 모두 치유될 때까지 제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약이 되게 하소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굶주림과 갈증이 사라지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할 때에는 제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제가 무진장한 보물이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항상 그들 곁에 있게 하소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제가 보호자가 되고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안내자가 되고 안내자가 되고 물을 건너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뗏목이 되고 다리가 되게 하소서 육지를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섬이 되고 빛을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등불이 되며 쉼터가 되고 쉼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쉼터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가 도움이가 되게 하소서 제가 여의주가 되고 풍요의 보배 창고가 되고 최고의 약초가 되며 강력한 진원이 되고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되며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이 되게 하소서 과거의 모든 성인들께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셨듯이 저도 모든 생명들을 위해 그와 같이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한 그들의 질병이 모두 치유될 때까지 제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약이 되게 하소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굶주림과 갈증이 사라지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할 때에는 제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제가 무진장한 보물이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항상 그들 곁에 있게 하소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제가 보호자가 되고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안내자가 되고 물을 건너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배가 되고 뗏목이 되고 다리가 되게 하소서 육지를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섬이 되고 빛을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등불이 되며 쉼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쉼터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가 도움이가 되게 하소서 제가 여의주가 되고 풍요의 보배 창고가 되고 최고의 약초가 되며 강력한 진원이 되고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되며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이 되게 하소서 과거의 모든 성인들께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셨듯이 저도 모든 생명들을 위해 그와 같이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한 그들의 질병이 모두 치유될 때까지 제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약이 되게 하소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굶주림과 갈증이 사라지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할 때에는 제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제가 무진장한 보물이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항상 그들 곁에 있게 하소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제가 보호자가 되고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안내자가 되고 물을 건너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배가 되고 뗏목이 되고 다리가 되게 하소서 육지를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섬이 되고 빛을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등불이 되며 쉼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쉼터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가 도움이가 되게 하소서 제가 여의주가 되고 풍요의 보배 창고가 되고 최고의 약초가 되며 강력한 진원이 되고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되며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이 되게 하소서 과거의 모든 성인들께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셨듯이 저도 모든 생명들을 위해 그와 같이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한 그들의 질병이 모두 치유될 때까지 제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약이 되게 하소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굶주림과 갈증이 사라지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할 때에는 제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제가 무진장한 보물이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항상 그들 곁에 있게 하소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제가 보호가 되고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안내자가 되고 물을 건너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배가 되고 땜목이 되고 땜목이 되고 다리가 되게 하소서 육지를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섬이 되고 빛을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등불이 되며 쉼터가 되고 쉼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쉼터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가 도움이가 되게 하소서 제가 여의주가 되고 풍요의 보배 창고가 되고 최고의 약초가 되며 강력한 진원이 되고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되며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이 되게 하소서 과거의 모든 성인들께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셨듯이 저도 모든 생명들을 위해 그와 같이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한 그들의 질병이 모두 치유될 때까지 제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약이 되게 하소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굶주림과 갈증이 사라지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할 때에는 제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제가 무진장한 보물이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항상 그들 곁에 있게 하소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제가 보호자가 되고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안내자가 되고 안내자가 되고 물을 건너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배가 되고 뗏목이 되고 다리가 되게 하소서 육지를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섬이 되고 빛을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등불이 되며 쉼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쉼터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가 도움이가 되게 하소서 제가 여의주가 되고 풍요의 보배 창고가 되고 최고의 약초가 되며 강력한 진원이 되고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되며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이 되게 하소서 과거의 모든 성인들께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셨듯이 저도 모든 생명들을 위해 그와 같이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한 그들의 질병이 모두 치유될 때까지 제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약이 되게 하소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굶주림과 갈증이 사라지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할 때에는 제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제가 무진장한 보물이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항상 그들 곁에 있게 하소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제가 보호자가 되고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안내자가 되고 물을 건너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배가 되고 땜목이 되고 다리가 되게 하소서 다리가 되게 하소서 육지를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섬이 되고 빛을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등불이 되며 쉼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쉼터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가 도움이가 되게 하소서 제가 여의주가 되고 풍요의 보배 창고가 되고 최고의 약초가 되며 강력한 진원이 되고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되며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이 되게 하소서 과거의 모든 성인들께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셨듯이 저도 모든 생명들을 위해 그와 같이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한 그들의 질병이 모두 치유될 때까지 제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약이 되게 하소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굶주림과 갈증이 사라지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할 때에는 제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제가 무진장한 보물이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항상 그들 곁에 있게 하소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제가 보호자가 되고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안내자가 되고 물을 건너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배가 되고 뗏목이 되고 다리가 되게 하소서 다리가 되게 하소서 육지를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섬이 되고 빛을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등불이 되며 쉼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쉼터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가 도움이가 되게 하소서 제가 여의주가 되고 풍요의 보배 창고가 되고 최고의 약초가 되며 강력한 진원이 되고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되며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이 되게 하소서 과거의 모든 성인들께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셨듯이 저도 모든 생명들을 위해 그와 같이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한 그들의 질병이 모두 치유될 때까지 제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약이 되게 하소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굶주림과 갈증이 사라지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할 때에는 제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제가 무진장한 보물이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항상 그들 곁에 있게 하소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제가 보호가 되고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안내자가 되고 물을 건너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뗏목이 되고 뗏목이 되고 다리가 되게 하소서 육지를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섬이 되고 빛을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등불이 되며 쉼터가 되고 쉼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쉼터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가 도움이가 되게 하소서 제가 여의주가 되고 풍요의 보배 창고가 되고 최고의 약초가 되며 강력한 진원이 되고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되며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이 되게 하소서 과거의 모든 성인들께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셨듯이 저도 모든 생명들을 위해 그와 같이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한 그들의 질병이 모두 치유될 때까지 제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약이 되게 하소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굶주림과 갈증이 사라지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할 때에는 제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제가 무진장한 보물이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항상 그들 곁에 있게 하소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제가 보호자가 되고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안내자가 되고 물을 건너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배가 되고 땜목이 되고 다리가 되게 하소서 다리가 되게 하소서 육지를 찾는 이들을 위해 육지를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섬이 되고 빛을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등불이 되며 쉼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쉼터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가 도움이가 되게 하소서 제가 여의주가 되고 풍요의 보배 창고가 되고 최고의 약초가 되며 강력한 진원이 되고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되며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이 되게 하소서 과거의 모든 성인들께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셨듯이 저도 모든 생명들을 위해 그와 같이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한 그들의 질병이 모두 치유될 때까지 제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약이 되게 하소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굶주림과 갈증이 사라지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할 때에는 제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제가 무진장한 보물이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항상 그들 곁에 있게 하소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제가 보호자가 되고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안내자가 되고 물을 건너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뗏목이 되고 뗏목이 되고 제가 등불이 되며 쉼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쉼터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가 도움이가 되게 하소서 제가 여의주가 되고 풍요의 보배 창고가 되고 최고의 약초가 되고 최고의 약초가 되며 강력한 진원이 되고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되며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이 되게 하소서 과거의 모든 성인들께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셨듯이 저도 모든 생명들을 위해 그와 같이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한 그들의 질병이 모두 치유될 때까지 제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약이 되게 하소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굶주림과 갈증이 사라지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할 때에는 제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제가 무진장한 보물이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항상 그들 곁에 있게 하소서 항상 그들 곁에 있게 하소서 물을 건너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물을 건너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배가 되고 뗏목이 되고 다리가 되게 하소서 육지를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섬이 되고 빛을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등불이 되며 쉼터가 되고 쉼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쉼터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가 도움이가 되게 하소서 제가 여의주가 되고 풍요의 보배 창고가 되고 최고의 약초가 되며 강력한 진원이 되고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되며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이 되게 하소서 과거의 모든 성인들께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셨듯이 저도 모든 생명들을 위해 그와 같이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한 그들의 질병이 모두 치유될 때까지 제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약이 되게 하소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굶주림과 갈증이 사라지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할 때에는 제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제가 무진장한 보물이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항상 그들 곁에 있게 하소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제가 보호자가 되고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안내자가 되고 물을 건너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배가 되고 뗏목이 되고 다리가 되게 하소서 다리가 되게 하소서 육지를 찾는 이들을 위해 육지를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섬이 되고 빛을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등불이 되며 쉼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쉼터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가 도움이가 되게 하소서 제가 여의주가 되고 풍요의 보배 창고가 되고 최고의 약초가 되며 강력한 진원이 되고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되며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이 되게 하소서 과거의 모든 성인들께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셨듯이 저도 모든 생명들을 위해 그와 같이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한 그들의 질병이 모두 치유될 때까지 제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약이 되게 하소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굶주림과 갈증이 사라지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할 때에는 제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제가 무진장한 보물이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항상 그들 곁에 있게 하소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제가 보호자가 되고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안내자가 되고 물을 건너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물을 건너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빛을 건너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빛을 찾는 이들을 위해 쉼터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가 도움이가 되게 하소서 제가 여의주가 되고 풍요의 보배 창고가 되고 최고의 약초가 되며 강력한 진원이 되고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되며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이 되게 하소서 과거의 모든 성인들께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셨듯이 저도 모든 생명들을 위해 그와 같이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한 그들의 질병이 모두 치유될 때까지 제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약이 되게 하소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굶주림과 갈증이 사라지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할 때에는 제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제가 무진장한 보물이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항상 그들 곁에 있게 하소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제가 보호자가 되고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안내자가 되고 물을 건너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배가 되고 뗏목이 되고 다리가 되게 하소서 육지를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섬이 되고 빛을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등불이 되며 쉼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쉼터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가 도움이가 되게 하소서 제가 여의주가 되고 풍요의 보배 창고가 되고 최고의 약초가 되며 강력한 진원이 되고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되며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이 되게 하소서 과거의 모든 성인들께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셨듯이 그와 같이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한 그들은 그들의 질병이 모두 치유될 때까지 제가 의사가 되고 갈증이 사라지고 먹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할 때에는 제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제가 무진장한 보물이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항상 그들 곁에 있게 하소서 항상 그들 곁에 있게 하소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제가 보호자가 되고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안내자가 되고 물을 건너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배가 되고 뗏목이 되고 다리가 되게 하소서 육지를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섬이 되고 빛을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등불이 되며 쉼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쉼터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가 도움이가 되게 하소서 제가 여의주가 되고 풍요의 보배 창고가 되고 최고의 약초가 되며 강력한 진원이 되고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되며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이 되게 하소서 과거의 모든 성인들께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셨듯이 저도 모든 생명들을 위해 그와 같이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한 그들은 그들의 질병이 모두 치유될 때까지 제가 의사가 되고 갈증이 사라지고 먹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할 때에는 제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제가 무진장한 보물이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항상 그들 곁에 있게 하소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제가 보호자가 되고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안내자가 되고 물을 건너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배가 되고 땜목이 되고 다리가 되게 하소서 육지를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섬이 되고 빛을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등불이 되며 쉼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쉼터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가 도움이가 되게 하소서 제가 여의주가 되고 풍요의 보배 창고가 되고 최고의 약초가 되며 강력한 진원이 되고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되며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이 되게 하소서 과거의 모든 성인들께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셨듯이 저도 모든 생명들을 위해 그와 같이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한 그들의 질병이 모두 치유될 때까지 제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약이 되게 하소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굶주림과 갈증이 사라지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할 때에는 제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제가 무진장한 보물이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항상 그들 곁에 있게 하소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제가 보호자가 되고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안내자가 되고 물을 건너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배가 되고 뗏목이 되고 다리가 되게 하소서 육지를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섬이 되고 빛을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등불이 되며 쉼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쉼터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가 도움이가 되게 하소서 제가 여의주가 되고 풍요의 보배 창고가 되고 최고의 약초가 되며 강력한 진원이 되고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되며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이 되게 하소서 과거의 모든 성인들께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셨듯이 저도 모든 생명들을 위해 그와 같이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한 그들의 질병이 모두 치유될 때까지 제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약이 되게 하소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굶주림과 갈증이 사라지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할 때에는 제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제가 무진장한 보물이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항상 그들 곁에 있게 하소서 항상 그들 곁에 있게 하소서 물을 건너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물을 건너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배가 되고 뗏목이 되고 다리가 되게 하소서 다리가 되게 하소서 육지를 찾는 이들을 위해 육지를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섬이 되고 빛을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등불이 되며 쉼터가 되고 쉼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쉼터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가 도움이가 되게 하소서 제가 여의주가 되고 풍요의 보배 창고가 되고 최고의 약초가 되며 강력한 진원이 되고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되며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이 되게 하소서 과거의 모든 성인들께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셨듯이 저도 모든 생명들을 위해 그와 같이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한 그들의 질병이 모두 치유될 때까지 제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약이 되게 하소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굶주림과 갈증이 사라지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할 때에는 제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제가 무진장한 보물이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항상 그들 곁에 있게 하소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제가 보호자가 되고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안내자가 되고 물을 건너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배가 되고 땜목이 되고 다리가 되게 하소서 다리가 되게 하소서 육지를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섬이 되고 빛을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등불이 되며 빛을 찾는 이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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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등불이 되며 제가 여의주가 되고 풍요의 보배 창고가 되고 최고의 약초가 되며 강력한 진원이 되고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되며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이 되게 하소서 과거의 모든 성인들께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셨듯이 저도 모든 생명들을 위해 그와 같이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한 그들의 질병이 모두 치유될 때까지 제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약이 되게 하소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굶주림과 갈증이 사라지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할 때에는 제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제가 무진장한 보물이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항상 그들 곁에 있게 하소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제가 보호자가 되고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안내자가 되고 물을 건너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배가 되고 땜목이 되고 다리가 되게 하소서 육지를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섬이 되고 빛을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등불이 되며 쉼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쉼터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가 도움이가 되게 하소서 제가 여의주가 되고 풍요의 보호배 창고가 되고 최고의 약초가 되며 강력한 진원이 되고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되며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이 되게 하소서 과거의 모든 성인들께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셨듯이 저도 모든 생명들을 위해 그와 같이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한 그들의 질병이 모두 치유될 때까지 제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약이 되게 하소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굶주림과 갈증이 사라지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할 때에는 제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제가 무진장한 보물이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항상 그들 곁에 있게 하소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제가 보호자가 되고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안내자가 되고 물을 건너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뗏목이 되고 다리가 되게 하소서 육지를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섬이 되고 빛을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등불이 되며 쉼터가 되고 쉼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쉼터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가 도움이가 되게 하소서 제가 여의주가 되고 풍요의 보배 창고가 되고 최고의 약초가 되며 강력한 진원이 되고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되며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이 되게 하소서 과거의 모든 성인들께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셨듯이 저도 모든 생명들을 위해 그와 같이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한 그들의 질병이 모두 치유될 때까지 제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약이 되게 하소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굶주림과 갈증이 사라지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할 때에는 제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제가 무진장한 보물이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항상 그들 곁에 있게 하소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제가 보호자가 되고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안내자가 되고 안내자가 되고 물을 건너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배가 되고 뗏목이 되고 다리가 되게 하소서 육지를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섬이 되고 빛을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등불이 되며 쉼터가 되고 쉼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쉼터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가 도움이가 되게 하소서 제가 여의주가 되고 풍요의 보배 창고가 되고 최고의 약초가 되며 강력한 진원이 되고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되며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이 되게 하소서 과거의 모든 성인들께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셨듯이 저도 모든 생명들을 위해 그와 같이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한 그들의 질병이 모두 치유될 때까지 제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약이 되게 하소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굶주림과 갈증이 사라지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할 때에는 제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제가 무진장한 보물이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항상 그들 곁에 있게 하소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제가 보호자가 되고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안내자가 되고 물을 건너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뗏목이 되고 다리가 되게 하소서 육지를 찾는 이들을 위해 육지를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섬이 되고 빛을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등불이 되며 쉼터가 되고 쉼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쉼터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가 도움이가 되게 하소서 제가 여의주가 되고 풍요의 보배 창고가 되고 최고의 약초가 되며 강력한 진원이 되고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되며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이 되게 하소서 과거의 모든 성인들께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셨듯이 저도 모든 생명들을 위해 그와 같이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한 그들의 질병이 모두 치유될 때까지 제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약이 되게 하소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굶주림과 갈증이 사라지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할 때에는 제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제가 무진장한 보물이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항상 그들 곁에 있게 하소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제가 보호자가 되고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안내자가 되고 안내자가 되고 물을 건너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배가 되고 땜목이 되고 다리가 되게 하소서 육지를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섬이 되고 빛을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등불이 되며 쉼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쉼터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가 도움이가 되게 하소서 제가 여의주가 되고 풍요의 보배 창고가 되고 최고의 약초가 되며 강력한 진원이 되고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되며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이 되게 하소서 과거의 모든 성인들께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셨듯이 저도 모든 생명들을 위해 그와 같이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